가장 치열했던 연출상품은 100명의 본심 신선한 투표에서 레미제라블과 레베카 연출가가 똑같이 24회씩을 받아 공동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연출상을 수상한 레베카의 로버트 요한슨씨는 군더동기 없이 속도감 있는 전개로 한국적 정서를 10분 살렸다는 평가입니다. 역시 연출상을 받은 레미제라블의 로렌스 코너, 제임스 파로엘씨는 다채로운 컬러와 시각적 효과 등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두 분을 대신해 영국 오리지널 제작사의 에드리안 사클씨가 대비성 하시겠습니다. 대박. I'm so shocked. I'm so shocked. I can't believe this. 너무 놀라서 믿기지가 않습니다. 헐 대박입니다. 정말 제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게끔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Mr. Ohm and Sophie Kim from EMK Productions invited me to come here seven years ago for the musical hamlet. EMK를 대표하고 계신 엄홍련 대표님과 김지원 이사님께서 7년 전에 제가 한국에 올 수 있게끔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I'm so grateful to them. 두 분께 정말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The great adventure began. 엄청난 모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And now the musical hamlet comes back next year for the fifth time. And Monte Cristo comes back this season for the third time. And Elizabeth comes back this summer for the second time. 네, 내년에 햄릿이라는 작품이 다섯 번째로 다시 공연이 되고요. Monte Cristo는 세 번째로 곧 재공연이 될 거고 Elisabeth도 올 여름에 두 번째로 다시 공연이 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레베카라는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레베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공연에 임해 주셨습니다. The extraordinary cast, all of the creative team who've been honored tonight, 네, 최고의 배우분들, 그리고 오늘 많은 상으로 보답을 받으신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분들이요. The musicians, all the people who work backstage, 무대 뒤에서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 and especially the entire staff of EMK musicals who are responsible for making all of you aware that these shows go on.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공연을 가능하게 해 주신 EMK 측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all so much. Finally, though, I have to thank the Korean audiences because I have never experienced so much enthusiasm and so much love for musicals as I see with the audiences here in Korea.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관객분들입니다. 세계 어디서도 이렇게 열광적으로 열렬하게 환호를 해 주신 관객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팬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렛베카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맥킨토시 컴퍼니를 대표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협력 연출로서야 전 세계의 레미제라브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호명되지 못한 그 두 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정말 흥분되고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으면 얼마나 기뻐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